하나 둘 비난이의 수지기입니다.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오후 10시 17분이고요 갑시다 쓸 거 없거든? 키린피리에 응? 마다 망자주아 아저씨 에? 응? 이거 오도가론 세트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갈랄녀마 그거말고 네 칼날 갈고 한동안 예리로 한다를 알래알? 잠깐만요 너무 제기야 나 근데 오도가론 세트 마저 맞추는 것 좀 도와줘 혼자서 잡아요 쉽잖아요 나 어제도 그러다가 어? 짜증나가지고 저 혼자서 삽질하면서 다 맞췄습니다 아 근데 오도가론 너무 돌아다닌겨 혼자 잡힌 플러스 똥쟁이 어그로꾼이 자꾸 쳐와 나 그래가지고 어제 똥샷 뭐지? 10개를 다 썼어 한 번씩 썼는데 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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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이거 차지엑스로 바꿀까 했는데 일단 뭐지? 이 정도까지 강화했으면 이거 끝까지 다 찍으라 더라고 네 근데 중간에 갈아타는게 훨씬 더 나을 경우가 많아요 네 마지막에 갈아타라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저 대검 한번 써봐도 돼요? 네 대검으로 머리 계속 쓰시면 돼요 잠깐만 대검은 무슨 루트가 좋지? 나 근데 대검 중 속이 너무 귀여워 헬로 헬로 대검 트리 땡큐 대검 중 최강 업무 땡큐 야 크레가 크레가 얘 너 테스트 어디까지 있겠어? 저요? 어 어 지금 뭐냐 부레용은 하늘 위에 뭐지? 아 모래 모래 디아블로스 잡고 리오레오스 잡고 우리 그냥 네 이거 크샷 잡는거는 이따가 좀 몬스트로? 몬스트로가 어디로 들어가야되시는게 사람 사람 잘 잘하는 사람 좀 있으면 기합시다 네 몬스트로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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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질이랑 방송중입니까? 어 방송중만 캣스 아 예 제 자폐구역 들어오시면 제가 캣스 도와드립니다 몬스트로 몬스트로가 누구에요? 몬스트로요? 몬스트로 몬스트로 아니 대검트리를 몬스가 제일 예쁘다 몬스를 많이 한다 몬스가 제일 센걸로 알고 있어요 몬스트로죠 어 그 몬스트로? 가야겠다 한번 이거 무기 이름 아니에요? 아 아 그런가? 아씨 얘들은 무슨 트리라고 얘기하지 몬스트로 아 대검 몬스트로 몬스트로 몬스트로가 누구요? 몬스트로의 분노 이거 어디서 왔지 제 집배구역 오시면 몬스트로 자그라스 몬스트로로 만들었음이 몬스트로? 몬스트로가 뭐야 몬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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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자크의 두피대성 있잖아요 그거... 아 이거구나 엿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돈비 아이씨 바라자크 저요 벌렌으로 두 번 죽어가지고 회복원 바꾸고 나른 애들 어구로 끌어준 거 그때 저 뒤에서 계속 딸짤이 나왔거든요 언제 엔딩? 아 아이고 바라자크가 이제 이거 엔딩 언제 보냐 나도 바라자크가 어려운 이유가 두피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멍돈나는 경우가 타여서 그런데 어 네 저 저 어려운 것들을 전부 다 회복원으로 깼어요 회복원으로 한 명이 어구로 끌어줄 때 뒤에서 계속 구르기로 피하면서 깼거든요 피통 절반 나가는 상태 이상 있잖아요 네 그거 엿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떡해요 그 바라자크 바지 파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뭐냐 내장주였나 그거 하나 끼면 돼 결국 바라자크를 잡아야지 바라자크를 잡아요 네 아 네 그거 아니에요 내장주 세 개로 일단 내장주 세 개로 봐보세요 지아블로스라면 내가 이따가 도와줄 수 있기는 함 내장주 세 개로 내장주 세 개로 내장주 세 개로 내장주 리오레이가 잡는거에요 네 너 불회용 이랑 불회용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건 했어요 솔플로 지아블로스 젠장을 이슬에 타고 인기 리오레이아 종은 아종작은거 말한거야? 아뇨 아종 아니에요 그냥 두개 리오레우 리오레우 리오레오 채광의 부분 최광의 부분 채광의 부분 최광의 부분 한 마리 더 오면 두 잔을 또 택했는데요 이 피리장인 배고프다 아 기다려봐 나도 그거 같이 할게 이거 다른 사람들 잡고 있던거 들어오나 어! 잠깐 뭐야! 뼈틀이 맨 마지막 바로 만들 수 있었네? 우와 나 개고생했지? 아 씨 견공룡! 아 잠시만 오오오 벙룡골 또 필요해 리오레오스인데 나 왜 동무기 가져왔냐? 크샬.. 크샬디다리오 이거 결룡골 안 나오죠? 견공룡? 으응 아 치뤄 Sugie 따라갔다가 슬래시 엑스가 다 뒤져가서 정확히 유호연 무시할 데가 없어 아 투어 포인트가 없어 풍암 5로 막아진데요 저거 5레벨? 풍암 식사를 어느리 무시 풍암 무시하려면 5레벨 되어야지 킬이 없어서 방황하려고 하겠다 벨이킬이 없어서 방황하려고 하겠다 벨이킬이 없어서 방황하려고 하겠다 대거 1차지 2차지 3차지 이렇게 읽으면 되네 1차지 2차지 3차지 이렇게 읽으면 되네 차지를 어떻게 하고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방황하려고 끝에 차지를 못해 드림님 돈벌러 내기 잡으러 갑시다 전혀 안 먹겠다 전혀 안 먹어야지 왜 치 ill 앞을 누르면서 해야 될걸요 왜 치 ill 그냥 클릭 나이버스 다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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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버 스피 멜기 머리를 깔 사람과 머리 깔 사람이요? 지금 뭐 잡혀? 멜기 아 멜기 적어 멜기는 플레이트 몇 시야 그거 멜기 어? 13이면 나 갈 수 있는데? 아오 나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큰 공격 안하기로 막 먹었어 몰라 나 일단 패턴을 모르니까 안파면 안파면 숨됨 아 아 왜 대년 입구 gangster 아 100%때문에 정신없이 차려보는다 저도 아는데 그래도 일단 전술 파이프는 도움이 되었고 여전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마크 슈크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 히오스에서도 하나 안 쏘요. 히오스 하나는 레기하게 안 쏘야죠. 아니 히오스 하나는 좋아해요. 그게 아나를 많이 쏘야죠. 오케이. 퀘스트 받을게요. 난 킬짐이 안 쏟아도 거예요. 이게 언제 쫓겄했어. 왜 출발했지? 아 저 지금 결제한 기준. 아임파이 신고 껴가지고 이거 끝난 거 같아. 내 얘기한지. 이거 하면 낼기. 아 아까. 튕겨지잖아. 근데 내 얘기는 약점이 뭐야? 이거 좀 쏟아지. 용, 브레인. 용수가 용, 한이. 용수가 용서. 저 이거 견룡볼 2개가 아니라 이거 해보건 넣어볼까 해보건은 아예 진짜 완전히 아아.. 괜찮아 으아악 아 푸시를 잡아야 되는데 골로 갑시다 네 푸가한다 근데 푸신대 푸샷은 푸샷도 저 그냥 해보건 줄걸 아 그 대체 푸샷이 어떤 얘길든 뭐지 유즈님이 그렇게 탈영을 푸샷 바람용인데 바람용인데 바람혀요 한정리에 정말 떠는 유레스트 쏘고 내가 제노지마 앱을 맞출게 푸샷의 관련을 격추시켜버리고 공격으로 올라서 같은 위치에서 때리려고 하며 격추시켜버리는 개새끼에요 내가 제노지마 피리를 만들게 푸샷 끝 그냥 격추를 시켜버려 오케이 저 준비 됐어요 빨리 들어와 나 지금 돈도 별로 없어서 3천원밖에 없어졌어 너희 망할 호지마 호지마저 중벌 호지마저 중벌 왼쪽 이맨 얘기 호지 삐뚤 피투 엔글링 내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13만원이네? 10만원이네 자 그럼 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순간보호의 수리 오토탑 아 잘못됐다 우주가루 상위 우주가루 세트는 2만원이네 2만원이네 뭐야 실수로 참열탄을 쐈잖아 빨리 넣어 이제 당신들은 포융 속에서 D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 너무 좋아 혼자래요? 혼자보다는 혼자보다는 나는 버리랑 불 아 잘못다 빨리 들어와요 잠시만요 스톱 갈게요 잘 들어갔다 스톱 아 나 탔어 미친놈이 아 살려준대 근데 넬기 그럼 아 뭐지? 넬기 아까 스톱이 뭐라고? 용? 용 적다 와 나한테 봐 미친놈이 아 펫시멈 펫시멈이랑 힐 이 두가지를 동시에 기막이가 안 터졌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기막이를 걸어드려야 근데 넬기 털링거 너 예리도 몇부터 안팅겨요? 어 어 어 어 어 됐다 맞아라 확산탄 으아 으아 근데 넬기간태도 날라다니나? 확산탄 맞았어 네 날라다니요 아 그럼 성악 다 챙겨가야겠네 성악 안 챙겨도 돼요 어 근접해서 후지를 까는게 메인 뱀이니라 아 아 저저저 한자리에 짱박았나봐요 확산탄 좀 때리게 얘 한자리에 짱박아 놓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아 하긴 그렇지 구석에 박아나봐요 그러면 근접 딜로 하나에 원 딜하나 원 딜하나 그리고 힐로 하난데 나이스 잘 된다 멀티채 확산을 하나 원 딜하나 탱커 없음 내가 탱 바꿔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지금 뭐 확산탄의 힘이라고 들려야 되는 시점이나 포션은 다 쐈어요 근데 빈질한 힘이 아니라 잠시만요 나 지금 포션들 챙겨가고 있어 지금 다 써가지고 방금 조기평 스킬 못 옵니다 빨리 안오면은 와우 알아 알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챙겨야 되고 아 됐다 잘하네 지한테 폭틀다 왔고 좋아 볼라사기 성공 용이랑 뭐 얼음? 볼라사기 성공했어요 용이랑 내속 용이랑 내속? 아이씨 내속에 있나 계속 타고 있을 거야 꼬리 연속을 얘기 떴어요 나이스 딜 잘 들어갔다 예아 아이씨 내속 하나 있다 고기 고기 가 쿠키 천평 지상 아이씨눈 연속 고기 천평 수상 지상 고기 연속 그렇게 조은 네 좋아요 넬기간테 무기가 앵간한 무기들 전부 다 최종터리에요 딴 건 더 넬기간테 무기가 최고라고 하고 현 시점에선 넬기가 최고 뭐야 나 이거 불시착했어 캠프로 가야하는데 캠프 다시 가면 되잖아 다시 가면 돼 복동으로 와야돼 저희 팀 힐러리 힐도 잘해줘요 네 맞아요 인지심으로 커버 가능한가요? 아니요 그건 조금 그건 그렇다 근데 저 엄마 마비탄 안먹잖아요 그죠 설정할까요 마비탄 걸리나? 네 마비 들어갈걸요 아 그래요? 12발짜리 마비탄 걸어봄 나한테 오지마 엠소가 일루와 스나이퍼 중도 완료 스나이퍼 장전 완료 나한테 날라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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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잠재중이라서 못했어 어허허허 너무 아파 아아 아싸 식사 만족스럽고 오지마 나한테 나한테 오지마 아니 그쪽으로 계속 그쪽에만 있으니까 어그로가 계속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저 글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온다고요 저 한쪽으로 와서 물을 마셔요 저 반쪽으로 불러서 이거 술 드링크가 아아 미리 먹어놔야하는건가? 미리 먹어놔요 아니면 미리 먹어놔요 아니면 용암으로 얘가 킬드 먹거나 오우 맞아라 헤드샷 아아아아 미쳤다 와 너무 재밌어 헤헤헤 바비타니 오와아 구르기 실력은 늘어났어요 해버거 나면서 구르기를 쓸 수 있으니까 병료 아아 신호 안 Your кожa 오우 난 내 오시건 Finn 아앗 오 someone 나보다 어 오 내가 이건 또 쳐줘요 이게 같은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 동무기가 더 있어야 하나? 아니요 동무기 어 필살기 날아온다 뭐야 저게 필살기야? 네 아니 피해야지 야 바로 하이 뒤로 넘어가는 거 맞아 오케이 남자좋아님 제기 있거든요 맞아라 맞았어요? 괜찮대? 아있네? 괜찮대? 괜찮대 아니라 미를비를 막아서 미를비를 해줬어 아 또 흐흐흐흐흐 나 김? 들어가요 괜찮아 난 너 다행이 있어 하잖아 그렇지 어 아 이거 약간 시오스 아나 만큼의 나인데 근데 얘 뭐지? 대가리 대가리 공격을 안 맞으면 어떻게 그래도 넌 끝날 일은 없을 것 같다 아 아 그가 삼진핵 잡고 근데 네르기간트는 상위가 또 따로 있나? 아니요 역전이란기 상위밖에 없어 역전이 있죠 역전이 있죠 역전이 여기서 시청자 삼진핵 삼진핵 이때 justification 여기 그erald 어 나 불쾌는데? 아 지금 왜 일어나니? 아이 제가 기막에 드릴테니까 좀 부포가 되요 여러분 반갑고 오세요 받았어요 와 노래 넘나 신나는걸? 아직 치유연통 풀탐이에요 치유연통 쓸게요 일단 쓰는데요 그냥 중간에 아무데나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의외로 빨리 끝나는데 여긴 사용했어요 아 잠깐 푸딩 구우면 안 되겠네 사장님이 있는데 빨리 와요 말투에서 인절아저씨 어디가요? 저요? 이쪽은 골목에서 얘가 들어간거에요? 네 그리고 거기 제 차장벌이 북이에요 제왕 저게 사라졌어 나한테 속도 안 봐바 치유연통 팔개풀지기 아 저 친구 저거 겁나 재미있어 보인다 근데 진짜 아하하하 아니요 사실 해보면 짜증나요 이거 맘대로 던사넣을 수도 없어 저거 스나이퍼 줄 거 아니에요 오우야 야 진짜 대갈통으로 맞으면 겁나 겹다 저기 멸찐 멸천 뭐 조선소고라는 중2병 스킬이에요 참고로 그 이름은 제작진 공식입니다 하하하하 참 나 진짜 왜 왜 안 좋아 공식이 주고 싶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냥 들어온 거겠죠 아 진짜 저거 위에서 때리는 겁나 무섭다 저거 이거 약해요 위에서 때리는 거 그래도 면치잖아 그거 하나도 더 줄여요 차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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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망자방에 있는 친구들은 열이 아홉은 다 엔딩을 봤다더라 아 나 힛질러였었나 스나이힛질러였어요 으흠 저거 또 한껏 안고 흠하십시오 한준이 한입 때려줘요 두젤 걸렸습니다 근데 나 힛질러였어 왜 나한테 였냐 얘는 자꾸 힛질러였어요 저한테도 와요 심지어 저한테도 와요 아 잘랐다 잘랐어 잘랐어 이걸로 손재해가지고 샷 만들어 보기야 이제 마음껏 좀 봐도 되겠네 아 진짜 크리에이터 회복이 없다 이제 어 티위원 동사용 가능 그리고 필살이 나옵니다 옆으로 뛰어서 비워야 돼요 옆으로 뛰어 실수로 머리 맞췄다 이걸 힐러도 어떻게 커버 못하자 봐봐 힐러가 있는데 왜 죽어 진짜 힐러가 힐 줬는데 죽는 사람 힐 힐러 리프 근데 이거 뭔가 억울하다 아 근데 관통탕은 레벨2가 안겨지니까 진짜 이게 다른 공격이면 저거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한거 아니야 빈속이라 가지고 맞춰놓고 풍포령이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오케이 어 이동한다 일단 꼬리 갈머리부터 하자 우리 꼬리 갈머리부터 하자 우리 꼬리 갈머리부터 하자 빈슬링도 빨리 와서 꼬리 갈머리를 하고 가자 아우 끝났다 기마개 역장함 불멸의 용배일이다 잠시만요 이 사람들아 여기 기마개 받고 가요 아 기마개를 미리 장착해가지고 오는게 아니야 내가 필이 스킬 중에서 기마개 걸어주는게 있어 일단 집 가서 총알 보충 좀 하고 올게요 네 근데 빈질님은 죽어서 기마개가 풀렸구나 네 필요없죠 난 망자주완님 저거 노래 부르는거 하나 보고 가야지 내 이동속도 업 어 뭔가 끔치신거 같은데 안 맞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아 근데 진짜 저거 수모 해먹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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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렬탄아 야 탕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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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준비 폭탄 준비 집간에 폭탄도 꺼내볼까요 제가 어 나 폭탄 있어요 폭탄 저 대형 폭탄 G 저도 대형 폭탄 G 나도 대형 폭탄 G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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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잠 들면 해야하는거 아니야 스나이퍼 준비됐어요 잠 들면 가죠 아 저놈 안쟤 안쟤? 빨리 가면 안쟤더라구요 자는거 스킵하고 바로 뜨려 흐흫 잔다 자요 머리를 까보자 머리를 잠시만요 잠깐 폭탄 깔고 제가 머리 한 대 때리시면 제가 스나이퍼로 바로 조져버릴게요 스나이퍼로 하는게 더 아 빈젤님 빈젤님은 믿을 수 있을까 아니 아니 제가 제가 꼬리 쪽에서 이거 스나이퍼 쏘면은 관투이거든요 머리까지 다 가잖아요 대형 폭탄 뒤에 2개 깔았어요 바로 쏠게요 그러면 으흐흑 으흐흑 아 확산탄 하네 아 확산탄 하네 맞네 연격탈 으흑 으흑 머리를 분명히 해져주라 아 뭐 저렇게 아프네 치유 면송 갈게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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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도 부서진다 저거는 원래 부수는거에요 아 그래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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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저거 핏살기 나오는 수건이 저거 못받아주는거에요 제가 맞아요 육질 연애하게 하려고 아기가 핏살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지 아 올라탔구나 네 올라탔어요 올라탔으니까 큰거 한 명 빨리 조져봐야 큰걸로 스나이퍼 좁농이 부과주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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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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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э흑 으흑 으흑 야 아 이거 근데 언제 쏟아지는 거지? 이거 하늘에서 고드름이라는 종류의 손으로 내가 그냥 따로 흔들리는 거거든 와 라이바이트 어때요 김학의 대율 효과 너무너무 개준어 나는 김학이가 없습니다 아까 뭐 지금 클리어 아 솔직히 피리캡이다 피리 쓰는 사람 즉 애운 사람 아까 풀살기 그거 맞아가지고 한 번에 죽은 것도 죽을 거는 아니었는데 이씨 자 빈질인쯤에 돈 줄어들고 시와 아니 애초에 저거 패턴 자체를 처음 봤어 지금도 처음 봤잖아 이거 스토리에서 그런 거 안 나왔는데요 스토리에서 그런 거 안 나왔는데요 어 얘 두 번이나 할 수 있어? 메르기한테 잡는데요 메르기한테 세 번 잡죠 내가 스토리에서 그리고 얘 때려잡는 퀘스트 있잖아요 응 조라마 그 나로스로 두 번 잡고 그 다음에 얘 따로 잡는 거 안 됐다 얘 따로 잡는 거 없게 해야지 식탁을 해드리지 않나 풍화 풍화군요 그런 거 아직 그거 조사 뭐지? 흔적 몇 개 찾으면은 뭐지? 스토리에서 해야겠는데 지금 완료됐을 걸요 내리겠어 저기요 난 왠지 모르게 이거 뭐지 갈부리가 4번 된 거 같은 거 아닌가 원래 고령은 5만씩 돼요 고령은 4번데요 제노 지바 6번 제노 지바 6번 제노 지바는 더 크잖아요 제노 지바는 기본이 다른 얘들 금권급이니까 제발 아아 내비 내열중 아 내열중 아 합성격 조력의 달인 조력의 달인 왓 74번 잠깐만요 피리 개사기네 나도 모르겠다 피리로는 근데 피리 장점이 글짤 못 돼요 아 근데 그 아니 근데 호차를 둘째치고 피리는 연구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해외 쪽도 연구가 안 돼 있어 아 그 플스랑 PC랑 피리가 다른다든 막 그리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아니 PC버전 넘어오면서 뭐지 피리 그거 커맨드 하고 있을 때 달려들게 그거 바뀌었대요 몰랐는데 어제 뭐지 피리만 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도와주면서 그거 말해줬어요 이제는 살짝 바뀌긴 했는데 대음은 똑같다고 코멘트 자체는 네 커맨드는 똑같은데 커맨드 하고 있을 때 달려들대요 이제는 필수는 그냥 필수는 그냥 필수는 그냥 필수는 그냥 필수하기 어렵게 바뀌었어요 그 이제 커맨드 넣고 있을 때 CC기 다 죽을 거예요 지폐구역 열어주세요 지폐구역 열어주세요 지폐구역 열어주시면 제가 네르기한테 포벌 그룬캐슬을 잔뜩 드리겠습니다 음? 저도 열어주세요 저는 네르기한테 강룡 가서 네 아 나 모놈 커타케야겠다 셀셀을 못해 아 지폐구역 터졌어 누구? 전 강룡 때려잡아야 되는데 강룡 강룡은 이따가 노부나가님 강룡이 뭐였지? 디아블로 쓰죠 아니요 그게 바람뿐 아아 맞다 노부나가님 같은 막 그런 고수들 오면 부탁합시다 같이 잡아요 강룡이 강룡이 뭐였지? 지하보는가? 아니요 크샬이요 같이 퀴샬 잡았다 와 어떡해 이게 안 나오지 못 들어가지 않나? 라이버스트 아저씨 미야주아 아저씨 같이 퀴샬 잡았다 같이 퀴샬 잡았다 퀴샬 저 일단은 아 저 오늘 오늘 일찍 가야 돼가지고 나 그러면 제노지와 페리 잘 만들고 나 제노지와 페리 좀 만들고 나 제노지와 페리 좀 만들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그전까지는 할텐데 일단은 지금 제 생각이 한 개밖에 없는데 제가 열 개 필요하거든요 꼬리도 네 개 필요한데 지금 한 개 밖에 없어요 응 꼬리 잘랐는데 꼬리에서 꼬리가 한다고 와아 일단 미르님 구역 볼게요 제가 아닌데? 나 미르님 구역에 있는 거 같은데? 보자 어 있는데? 네 이제 뭐 이제 지금 오시면 돼요 네 잠시만요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라고 아아 이 피리를 지금 무시하는가? 아니요 무시하는 무시하는 어느 게임을 어느 협력 게임을 가도 실러는 환영받습니다 아니에요 모논월드는 피리 되게 많이 먹어요 모논은 아닌게 그냥 그걸 그냥 길로 하나 데리고 이게 나 아니 왜냐면 그거 데미지랑 강인도 졸라 높다드만 아니 왜냐면 그게 문제가 이제 피리가 딜이 잘 안 나오잖아요 버프를 버프나 힐을 해주는 대신에 근데 사람들이 그 버프 효과는 버프 효과도 지구들이 잘 받으면서 딜을 잘 못 넣는다고 쓰레기로 하나요 근데 그거 버프를 주면은 딜 안 넣어줘도 그거 딜 엄청 많이 1인분은 하는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피리는 버프만 해줘도 1인분이 그렇긴 한데 뒤에서 힐만 해주는 건 틀로 맞아요 어제 사자군님이 뭐지 저거 피리로 해줬는데 아 굶용골 6개 와 별룡골 몇개가 필요한거 그냥 둘이서 하는거 나 혼자 때려잡는데도 그거 시각 엄청 감소되던데 그리고 피리가 꽃잘도 안 돼서 피리로는 꽃잘은 안 되는데 뚝배기가 깨지잖아 아니 근데 뚝배기 깨는 거는 솔직히 해모가 더 나아요 뚝배기 깨는 피리가 그래서 이래저래 욕을 많이 아니 근데 까놓고 말하면 피리가 그것들보다 좋으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아니야 아 그걸 인정이지 근데 강룡파생인데 아 잠깐만 강룡이 디아블로스네 강룡이 강룡은 강룡은 형이랑 뭐 강룡 아 많은거다 네르기한테 토벌 퀘스트 받았습니다 어 거짓구현님 어서오세요 공특대 거프렝 1.3만 해도 4연파 기준 0.9인분 거기에 괴령열매같은 광액화 서포팅하면 기여도 자체는 더 높아요 그렇대요 그렇대요 기여도 자체는 현수 현수 강화도 한번 해볼까 또 제가 기막에 걸어드리죠 여러분 동캠프로 가요 아니면 북서로 가요 북서 북서 무조건 북서 아이 아이 잠시만 잠시만 캐스 잠시만 솔직히 나 힐도 잘해주지 않나 이 정도면 딜도 은근 잘하고 네 잠깐만 티켓 티켓 쌨는데 앗 안썼어 나 피리를 잘 뽑는데 원래 근데 피리 갖고 댐 딜하면 안 되거든요 티켓을 안 썼어요 실수 원래 피리 가지고 딜하면 안 댐 안 돼 안 돼 아니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좌우클릭 좌우클릭 우클릭 좌우클릭일걸요? 은근히 쉬움 이거 커밋트를 보여줘요 팀원들이 좋아서 죽습니다 피리는 꼭 뒤있냐 경화제 강주야 괴령열매 인내열매 들고갑시다 그런 버프 세팅 안해나 사왔네 안 높은 하태현이 있으면 투막에 있는 내기 피리보다 가마루나 포르티시모가 더 좋아요 그렇대요 아무튼 태프님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그런 남좋은 피리는 쓰지 않겠다 특히 빈틀림과 함께 있을 땐 절대로 쓰지 않겠다 저격 한번 바꿔 시작할게요 빈틀림과 함께 있을 땐 절대로 그런 피리는 쓰지 않겠다 시키 덤벼라 시키 아이 근데 그거 박치기만 안 맞으면 한 번에 갈 일 없잖아 아아 기어팍 사례 준비 아파맛 나한테 온다오 나한테 온다오 이제 당신의 기능 안저랍니다 젠장 난 왜 불시착해가지고 이씨 아니 불시착했으면 빨리빨리 올 생각을 해야지 가고 있어요 빠져라 아이씨 아 진짜 어디로 쏘는 거야 이거 가고 긴장해 어디 밥 좀 먹어볼까 솔직히 이렇게 근접해서 때리는 피리도 얼마 없는데 다 먹은 거 같다 난 이는 거 같다 그리스에 그냥 안 들고 왔다 근데 네르기 같은... 원래 저렇게 안내벌레가 파란색으로 뜬다 파란색으로 뜬다 명절아 실수로 다 밥 먹고 왔어 아 고련들은 파란색이야 예 아 아 고리에 맞아서 연주가 뭔데? 규제 맞고 죽는 건 뭔데? 씨발 어허 고음 맞아 진짜구나 뭐 그... 뭐 안돼 핫스톤 그렇지 귀아노 핫스톤 아 근데 귀아노 그거 뭐지? 즉시발동이 아니면 뭐야? 즉시발동이 불 마시는 거랑 똑같은데 근데 조금 이제 텀이 걸려요 귀아노 핫스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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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아 아 아니 잠시만 왜 여기에 풍재가 들어있어 어 안보이는거 맞지? 어 나도 내 서버 같고? 근데 아까 걔랑 아까 내렸끼같은 걔랑 약간은 조금 다른거 같다? 그게? 아니 어떤거 같애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뿌리껌해져요 그 다음에 뿌리껌해진 좋은 육질이 단단해져요 하이니리로 지키려고요 언제 박치기를 할지 정확히 모르니까 박치기 하니는 선모션 나오면 부딪히는거죠 여기까지 해야돼 어? 여기 라이버스님도 죽였어? 어 아프구나 아프구나 망자지원님 어떻게 할게요? 이거는 튀어야지 이거는 튀어야지 멀어 딜 그냥 쥐하네? 그냥 쥐하네? 저거 쥐 땜 진짜 계속 쥐한 계속 쥐한 미르님이랑 하면 여기서 때려잡을 수 있으면 근데 빈질림이랑 하면 못 때려잡는다 내가 같이하면 딜이 모자라하지 내가 장비가 부족하니까 아니 그거보다 아니 그거보다 아니 딜하는건 상관없어요 그냥 혼자 잡을 수 있으니까 사인체력이라도 근데 문제는 빈질림이 죽어서 끝난다는거 내르기가한테 패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던데? 왜 풀 외에는 맞아도 한방에 안가고 그럼 저는 돈 좀 벌고 오겠습니다 그냥 필살기만 안 맞으면 한방 안남 아무튼 방금 내르기가한테 뭐지 흔적 다 찾아가지고 말거른다 아 행복하다 드디어 그거 내가 보여줘서 몰랐음 누구 화내잖아요 빈질림이 잘못했네 어? 아니 아니에요 PC먹으로 욕한거 아니야? 아니네 어? 아니네 저거 크래기가 욕한거일거야 아마? 아니 개별기가 터지는걸 문 앞에 두고서 왜 세션이 끊기냐고요 아 진짜 아 아 미치겠네 진짜 말했잖아 이거 서버 감자에다가 포커 두개 찔러놓고 알루미늄으로 찍어 찍어놓은거야 도스자가라스 포획형 실뿐 쓸데없이 가능해 도스자가라스 포획형 실뿐 이거 가능해요? 포획 가능해요? 저 한대 때리면 뒤지는데 얘가 이거 포획인데 재밌는게 저는 가능해요 왕 도스자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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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튕겼는데 튕겼는데 어떻게 도스자아라스 이즈 도스자아라스 어? 접수 종료됐다는데 다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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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왕자님! 나 지금 태도 연습하고 있는데 메르기간트에 7분 퍼펙트 자 라이버스는 지평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보상 금 4개짜리 도스라스 포에크에 풉니다 만전도 다.. 아직 안하셨구나 뭐.. 못 푼다고? 도스라스 포에크에 금 4개짜리 금 4개짜리 금 4개 다 했어요 미쳤다 아! 미쳤다 금 4개 도스 자그라스 아 근데 도스 자그라스 이거.. 뭘로..뭐 만들어? 이걸로? 뭐 안 만들건데? 뭐 만들어요? 아 그냥 이거 다 파는 용도야? 아저씨 나도 데려가 여 2인케임 나 도스 자그라스 도스 자그라스 뭐 만들 수 있잖아 아 도스 자그라스 근데 우리는 도스 자그라스 옷이 별로 도스 기리오스 말고 도스 자그라스 근데 빈즐님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도스 자그라스 상위 옷이라도 만드셔야지 도스 자그라스 그 초반에 장비 맞추기 힘드시면 사람들을 구조 요청 보내는 것 중에 그리운 어벤트 크루라고 있어요 퀘스트가 그거 돌면은 그리운 그게 뭐냐면은 조하마그라다 퀘스트를 나오는 건데 거기를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그건 뭐 튕겨서 그냥 깨면 되니까 그거 도셔 가지고 세트 맞추시면은 상위에서 진짜 편안하게 돌 수 있어요 아 조라세트요? 아 맞다 나 조라세트 근데 자원은 충분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디아블로스 포획 2개 대안시간 30분 9번 죽으면 안돼 포획이에요 나 갈래 나 갈래 저도 이거 퀘스트 열어놓을게요 일단 4명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어디 있는 거예요 망자님 쪽에 있는 거예요? 왕자님이랑 니르 님이 있어요 민질 님이랑 아 저기로 하면 내 거야 아니 저는 챙겼어요 인터넷 아 인터넷에 챙긴 게 아니면 그냥 세션이 챙긴 게 내가 무기를 뭘 들어야 되지? 디아블로스 물이랑 얼음 나갔어 해복은 어떨려나? 빙속이요? 아 풍포룡 풍포룡 총이 있지 아 근데 저 해복은 잘 못쓰는데 아 왜 이렇게 멀리있어 얘 또 쓰자 아냐 해보죠 뭐 그냥 다섯 번이나 남았고 저 이거 두.. 이거 세 명 되면 출발할게요 저희 디아블로스 망자님 저거 가져왔어요? 저거 뭐라 해야지? 망독장 아니 망.. 저거 뭐라 하냐 가져왔죠 다행 맞지? 아니다 지금 불시착해가지고 아 나 요즘 왜 자꾸 불시착하지? 여기 뭐가 있다가 아 씨 아 똥쟁이 왔어 그 자식 근데 뭐 달려버렸네요 도도가 그 자식이 자 동탄 어떻게 동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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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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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름탄 이거 몇개 더 챙겨야겠는데 이거 제가 티스 뺄까요? 이거 풍포령통이잖아요 반송단 1,2,3렙만 쓰면 되거든요 네? 아 그래요? 반송단 1,2,3렙이 주력이고 근데 1렙은 쏘는게 아니라 그 3렙 파약 파약 있죠? 3렙 파약 그 조합분으로 나온거 파약분 3렙 파약분만 챙겨가지고 2렙까지 만들어버렸어 3렙 파약분이 필요한데 3렙 파약을 탈 수 있는거 아니면은 재료 갖고 하면 좋겠네 제가 재료가 3렙 재료가 부족해 아니 3렙 파약 누가 3렙을 좀 팔텐데 3렙 관통을 안팔 아니 그게 아니라 3렙 파약분을 판다고요 그 파약분 사셔가지고 그 1렙 관통당 1개당 4발씩 나오거든요 이런게 아직 안죽겠지 그러면은 타블렛만 쓰면 된다는거잖아요 아니 2렙이랑 3렙 그리고 거기에 서텀 보호 커텀은 어떻게 하냐면은 관동 2개 아 리로드 한개였다 그렇게 하시면 될텐데 그러면은 관동당 2렙 쏠때는 그냥 2렙까지 쏠 수 있고 잠깐만 뭐랑 리로드야? 아 리로드 보조 파트 2개랑 관동 억제 파트 1개만 붙이면 돼요 관동 관동 안나와도 안찍었대요 아니 왜냐면은 아 관동 억제는 뭐냐면은 시점이 흔들리는게 아니라 총 쏠때 후딜만 하는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리로드 두개 그거 한개 하면은 관통 2렙은 그 일반 존나 빠른 장전속도로 안 흔들리고 계속 쏠 수 있고 관통 3렙은 어 장전속도만 좀 신경쓰면은 그냥 쏠 수 있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쏜다고 보면 돼요 아 나 근데 갑자기 생각난거 그 자식이다 아 잠시만 아 똥쟁이 여기 또 있어 똥단이랑 보고 아 그냥 무시하고 가자 저거 그 다음에 어 통상 3렙은 원수니까 넣어놓고 통상 2렙도 넣어 그거 포획이니까 마취탄이랑 마비탄 챙겨놔 마비탄 못넣고 마비탄 못넣고 포획탄만 챙겨가시면 돼요 그거 애 기고 잘 때 그냥 포획한 두방 쏜다 두방만 쏴주면 돼요 나 잘 때 쏘면 돼요 네 잘 때 포획탄 두방 쏘고 이제 함정 깔면은 바로 올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빈즐링 그거 에기탄 집인가요? 아니 그거 빈즐링 그거 돈 버는 방법 좀 간단한건데 그냥 조사키에서 돈 많이 주는 거 있어요 네 아 그거 티켓더라면 티켓 쓰지 말고 티켓 쓰지 말고 그냥 솔플로 놔가다 주세요 아 맞아 솔플로 해도 돈 많이 받지 네 조리하면 난이해요 그때 빈즐링은 솔플로 알 수 있는 적이 없어요 아니 솔플로네 아니 솔플로네 그래가지고 돈도 그렇게 좀 벌었어 빈즐라면 내가 뭐지 무기 바꿔보겠다고 이것저것 강화를 많이 해놨다가 컷 빈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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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빈즈 빈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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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 빈즐링 빈즐링 피텍 빈즈 넘발에 터보해서 또 지금 완전히 못일생각이 있어 뭐야 디아블로스 포획 타피 포획 두개 디아블로스요? 맞죠 디아블로스 좋지 그래요? 사전 오신데 빨리 오시면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뒤를 안 하실수가 있어요 안 하는게 아니라 저는 하는거에요 뭐요? 닥쳐임나다 어? 척다한테 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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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쌍시옷만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앵간에서는 저 쌍랑먹어 네 저 심지 않게 해야하는데 씨앗에 씨도 그러면 쌍씨우시니까 밴이니까 네 씨에 발달린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 요? 어? 밴? 뭐예요? 씨앗에 발달린 게 뭐? 씨앗에 발달린 게 뭐? 정 쓰고 싶으면 언어수는 하라 했잖아 내가 그래서 언어수는 아 씨앗에 발달린 거 씨앗에 발달린 거야? 아 이런 강아지 같은 몫들 갈 좀 갈고 아 그만 마비도 잘못 깔았어 아 잠시 똥갱이 왔어 이 씨 아 여기 아니다 아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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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이케 버려 아 네 아 근데 이거 무기를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 저거 똥갱이 와가지고 나오는 메뉴를 순서를 직접 바꿀 수 있으면 좋을텐데 직접 못 바꾼 게 참 아쉬워요 뭐가요? 이거 큐 누르면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회복제라든가 이런 거 회복약 같은 거 순서가 집어 떨어져가지고 내가 뭐 바꾸고 싶은데 정리를 해서 그건 그렇네요 맘대로요 일단 저희 하고 있으니까 망자님 끝나시면 오시면 어 잠깐만 아종이다 실수로 산성이 들어갔어 아 그 방어력 맞았을 때 데미지가 감소했으면 뜨잖아요 그거예요 아아 일정한 랜덤이에요 네 랜덤이요 이란도 꽤 자주 해줘요 그거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가면 돼요 어 아종 씹어야돼 제왕도 양념 양념 고스자그라스 저거 해그리인데 오 십 음 자지를 않는데 이 시키 도스자그라스 해그리인데 와 진짜 선딜이 줄어 들었어요 나 왜 여기서 안 넘어갔지 뭐지? 얘 진짜 주위에 킥댐 뿌리고 장판기 갈고 드레스 품고 아 난 좋아 아 이제 아프지 안이도 도스작 알았으면 된다 너는 진짜 도스작 알았으면 된다 아이고 나 여캐스트 참가가 안 되는데 맵이 좁아서 철상군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아 진상 빨리 다졌다 아휴 진짜 가라자크인은 틱템이랑 브레스만 조심하면 그냥 겨수작이라 좀 더 빨리 안돼 아니 녹아? 틱템이랑 브레스만 조심하면 이게 맞는다고? 아 아 아니 스페이스바를 굴러도 굴는 거 뭐야 이거 굴러는 게 무적이 아니야 아니 무적은 아닌 걸 아는데 굴러서 확실히 피했는데 그거를 맞아 페어잡으로 가실 분 망했다 편정내리 있었구나 얘 마비던 이거 뭐지? 아까 앞에서 두 번 다 터져가지고 맘이 다 걸린다 아 그거 그냥 투자한다 아 개 짜증나 태오 어서 잡아 파프리카 재워라 태오 형이 빨리 잡고 있어요 이거 무전 자기 지금 만들 수 있고 태오 무기는 만들 수 있는데 면제했는데 그리고 으아 기절 걸렸어 태오 가보시 맘이 안 들어요 나 태오 무기를 만들어야 돼서 좀 무기 만들 수 있는 죄로 처음엔 모아서 다 모아서 다 받아서 빨리 갈게요 으아 아구 발추 태오 무기도 하나밖에 없어 맨날 기절 걸린 애한테 쏘는 거 보면 이거 인공지능을 일부러 이렇게 한 거 같다 키씨 나오면서 아 다람쥐나 잡으러 가야지 아이고 다람쥐요? 도토리 안 떨궈가지고 장난전화 막 하고 저기요 소리가 안 나왔어요 다람쥐를 잡았는데 그거 뭐였지 옛날에 바람에 날아? 백스 장난전화 시리즈 중에서 바람에 날아? 개 추억이다 아 똥탄 똥탄을 어딨냐 아 렌스로 바꿔올까 소재 여러분 그거 하세요 animate Parce 사실 소조의 머리깃털은 황금아이템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오? 잠깐만 몰라 싶구나 아 종 아 종 그리로 들어가요 지금 괜찮아 얼마나 종이요 디아블로스 아주 아니 아니 내 바로 앞에 있었어 저거 아종이 암컷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암컷 맞아요 암컷 저거 산란기 되면은 피구색 변한다는 설정이라 와우 역시 강한 암컷 그런거구나 어쩐지 철렁하더라 어쩐지 철렁하더라 하하 맞아요 짜증나는 놈 오우 이렇게 강하네 명등용의 백각이 3개만 더 있으면 제노즈 그럼 나는 풍압 무효화를 얻을 수 있